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 분석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죠? 2020년부터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고 필기시험이 완전히 100% 다 변경이 되어서 준비하시기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이제 실기만 남았습니다. 실기를 한 번에 다들 합격하시길 원하실 텐데 그러려면 합격 전략을 제대로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합격 전략이라는 것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야만 공단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분석을 해야만 제대로 된 합격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합격 전략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출 문제를 분석하기 전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합격률을 보시면 20% 정도로 해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5명이 응시를 하게 되면 1명이 합격하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로 합격률이 나오고 있는데 실기는 필기에 비해서 쉽지 않다는 것을 합격률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기 합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관식 방식으로 실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기와는 다르죠. 보기가 대부분 없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답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출 문제를 아신다 하더라도 문제풀이가 어렵도록 응용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특히 비중이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 전략을 제대로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만 한 번에 합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관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는 내용을 단순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출판사 교재 이용을 해서 암기해서 시험장을 가겠다. 이 방식은 불합격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면 A 방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B 방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C 방식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용어를 묻는다 하더라도 다르게 문제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는 기존의 내용을 응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퍼스트 무료 강의실에 가시면 50% 정도 학습량을 줄일 수 있는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출제기준 변경사항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필기, 실기 모두 변경이 되었습니다. 필기는 이렇게 5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00문제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4개 보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괴관식 방식으로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부터 해서 5개 과목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고요. 실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목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필기에서 배웠던 세부 항목들 중에서 요구상 확인, 화면 설계, 데이터 입출력 구현, 통합 구현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가 전혀 새로운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을 필기 때는 우리가 이론적인 관점에서 학습을 했고요. 이것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실기는요. 소프트웨어 설계, 구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는지, 버전 관리를 통해서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지, 현장 직무 중심으로 해서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출제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기는 필답형, 주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보통 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00점 만점 기준에서 각 문제당 5점이 되겠죠. 그렇게 채점이 되는 거고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필기는 과락이 있었지만 실기는 과락이 없어요. 그래서 총 20문제 중에서 12문제 이상만 맞추시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2023년 3회 실기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풀이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고요. 해당 기출 풀이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 접근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100점 만점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항당 5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맞추면 5점이 되고, 틀리면 0점으로 채점이 되는데, 가지수가 있을 때는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용어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안과 관련된 용어, 신기술과 관련된 용어, 용어를 묻는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용어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수천, 수만 개의 용어가 있을 겁니다. 그 용어를 다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용어들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새롭게 출제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런 용어들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쭉 읽어보시면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보통 용어는 영문 약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조합을 해서 영문 첫 글자를 가지고 와서 답을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키워드를 찾아서 영문으로 조합을 해서 보기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기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보기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보기가 있으면 관계가 없는 용어들은 지워가면서 답을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C언어, 포인터 문제가 되고요. 출력 결과를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코드를 주고 출력 결과를 입력해라 라는 식으로 출제가 되거나, 블랭크를 주고 이 블랭크를 채워라 라는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보통은 출력 결과를 적어라 라는 식으로 해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3번도 출력 결과를 입력하는 문제가 되고요. 구조체 포인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은 자바, 상속, 오버라이딩 문제가 되고, 출력 결과를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은 리루스 명령어, CH모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특이하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주고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채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가지수가 있을 때는 부분 점수가 있어요. 가지수가 2개일 때는 1개 맞추면 3점, 2개 맞추게 되면 5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가지수는 2개인 경우도 있고, 3개, 4개, 5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가지수에 따라서 채점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기시험은 문제와 답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채점하기가 어렵죠. 기사 퍼스트 사이트에 당일날 들어오시면 정확한 가답안을 발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답안을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채점을 해보시면 되는데 정확한 채점을 원하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점수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기사 퍼스트 네이버 카페를 검색을 해서 카페에 방문하시면 여러분들의 입력한 답을 가지고 저희가 대신해서 정확하게 채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분 점수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상에 가시면 정보처리기사 실기 부분 점수 채점 기준 안내라는 글이 있습니다. 블로그로 이동을 하시고요. 블로그에 가시면 프로그래밍 코드 문제가 부분 점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고요. 가지수가 나누어진 문제들 같은 경우에 부분 점수가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 이번에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있어서 현재 이 부분 점수 계산 방식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지수가 있을 때는 최대한 여러분도 노력해서 답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보기가 있을 때는 보기에서 적당한 답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끝나고 난 뒤에 기사 퍼스트 사이트 들어오시고 카페에 들어오셔서 채점을 의뢰를 하시면은 저희가 대신 채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퍼스트에서는 매회 가답안을 진행을 합니다. 공단에서 답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시하신 분들의 기억을 토대로 해서 정답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관계 해석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 답을 보고 여러분도 스스로 채점을 하셔도 되고요. 스스로 채점이 힘드신 분들은 기사 퍼스트 카페를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해서 실기 채점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면 총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학기 점수가 되는지 부분 점수까지 해서 저희가 계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사이트를 참고를 해서 시험 응시하신 날 스스로 채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UML 다이어그램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키워드 잘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 데이터 전송 방식 중에서 ATM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송 방식의 영문 첫 글자를 따고 비동기식 첫 글자를 따서 ATM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문 약어를 묻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영문 약어가 출제가 되었을 때는 풀네임을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약어로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만 정답으로 채점이 됩니다. 8번은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9번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중에서 NAT라는 프로토콜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주소 변환 기능이 키워드가 되겠죠. 10번은 SQL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가 좀 특이합니다. 저는 정답으로 채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오류가 있어요. 유니온 문제가 되는데 T2 뒤에 있는 이 세미콜론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세미콜론은 문장의 마지막에만 입력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에만 입력이 되었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세미콜론이 여기도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모두 정답으로 채점이 되었습니다. 적금 통제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고 영문 약어로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은 시연어 문제가 되고요. 1부터 100까지 완전수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메인 함수에서 시작을 해서 쭉 따라가시면 답을 입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완성된 코드를 주고 결과를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은 좀 특이한 유형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완벽한 코드를 주고 출력 결과를 입력을 해라 라는 방식 그리고 코드에서 블랭크를 주고 이 블랭크를 입력을 해라. 출력 결과도 주고 소스 코드도 주는데 소스 코드 일부가 이렇게 블랭크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런 식으로 보통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오류가 발생하는 라인이 몇 번째 라인이냐 7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몇 번째 라인인지 그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은 상속, 오버라이딩, 제기함수 문제가 되고요.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15번은 제기함수 문제가 되고 16번은 파이썬, 입력함수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은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을 묻는 문제가 되고요. 키워드를 잘 보시면 쉽게 입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8번은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키워드 잘 보시면 RIP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19번은 관계 대수의 기호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지수가 4개가 있기 때문에 맞추는 숫자마다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20번은 무결성 제약 조건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빠르게 정리를 했는데요. 문제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기출풀이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지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보기가 주어지는 유형의 문제가 있고 대부분은 보기가 없죠. 그리고 영문을 입력을 해라. 용어를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어가 보안 관련된 용어, 신기술과 관련된 용어들이 출제가 됩니다. 대부분 영문, 용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약어가 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코드를 묻는 문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SQL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문제의 유형을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제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되는 겁니다. 약술형이 문제가 있고 단답형이 문제가 있는데 약술형은 최근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약술형이 뭐냐 하면 용어를 주고 용어를 줬어요.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약술형의 방식이 되는 거고요. 단답형은 조금 전 기출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정의를 주고 약어를 입력해라. 이런 방식이 단답형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약술형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술형에 대해서 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용어가 주어졌을 때 키워드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용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를 하되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단답형이 용어를 묻는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SQL문 묻는 문제가 예전에는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세 문제 정도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드 문제가 세 문제 정도로 해서 처음에 출발을 했지만 최근에는 아홉 문제, 여덟 문제까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내용들은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SQL문과 코드 답안 유형 두 가지만 떼어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문 같은 경우에는 빈칸을 작성하는 문제, 이렇게 블랭크가 있으면 블랭크를 채우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전체를 작성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전체를 작성하는 대비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SQL문은 길지는 않습니다. 두 줄 정도, 한 줄 정도로 해서 출제가 될 겁니다. 셀렉트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명령문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작성하는 연습도 마지막에 하셔야 됩니다. 출력 결과를 묻는 문제 출제가 되고요. 코드 문제는 빈칸을 작성하는 문제보다는 출력 결과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코드를 다 이해를 하셔야 만 출력 결과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라인이 몇 번째 라인이냐 묻는 그런 유형도 앞으로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출제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구상 확인은 최근에 출제가 잘 되지 않고 있죠. 화면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제가 매회 되는 중요한 그런 파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험장 가시기 전에는 모든 항목들을 다 공부하시기 힘드시다면 이렇게 중요한 항목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더가 되겠습니다. 인간학습 계획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간학습 계획표라는 것은 강의실에 강의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1일차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시고 2일차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시고 이렇게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에 맞도록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가급적이면 전공자가 아니라 비전공자 위주로 해서 용어 하나하나 자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NCS 기준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강의만으로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기사 퍼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합격 전략이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기본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퀴즈렛 어플을 통해서 용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이동 중에도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안에서도 간단하게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이라든지 PC를 통해서 용어를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반복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장소 제한 없고요. 그리고 한 번 불합격하시면 또 연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기사 퍼스트에서 이런 시스템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른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뭐 다른 출판사 교재를 봐야 되느냐 다른 사이트에 있는 강의를 봐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기사 퍼스트 사이트의 가답한 게시판을 보시면은 매회 시험을 분석을 해서 강의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는지 분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강의에서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은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자료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반드시 합격을 하실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강의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